안녕하세요 돌파리 지식인입니다. 이번 시간도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운동화에 일어나는 가수분해에 대해 해설한다. 가수분해란 운동화 밑창과 밑창 부분이 분리되거나 밑창 부분이 너덜너덜 무너지는 현상을 말한다. 운동화 본체에 영향은 없지만 주로 밑창 부분의 열화가 문제가 된다. 가수분해된 운동화는 그대로 신을 수 없어 수리가 필요하다. 운동화가 가수분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수분해는 화학물질과 공기 중 수분이 반응해 분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특히 운동화에 사용되는 우레탄이나 하피 등의 소재는 가수분해를 일으키기 쉽다. 일반적인 운동화는 지면에 닿는 부분은 수분해 강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부는 쿠션성을 내기 위해 우레탄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이 소재 부분이 가수분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가수분해가 진행된 운동화는 수리를 하지 않으면 신을 수 없다. 가수분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밑창 부분이 벗겨질 경우 접착제를 사용해 다시 붙이는 수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운동화 수리가 용이한 신발용 접착제가 판매되고 있다. 우선 수리하는 부분에 묻어있는 얼룩을 꼼꼼히 제거한다. 다음으로 접착하고 싶은 면의 한쪽에 접착제를 바르고 붙이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무게 등을 두어 단단히 말리자 하루 정도 방치했다가 완전히 마르면 수리 완료다. 접착하는 도구는 신발용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쉽고 저렴하게 수리하고 싶다면 시중 본드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특히 순간 접착제는 빨리 마르고 말리는 동안 접착면이 어긋날 염려가 적다. 그러나 내구성으로 따지면 신발용 접착제나 본드의 뒤떨어짐으로 주의하자. 직접 수리가 어려운 경우 신발 수리 전문점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리 전문점이라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세심하게 수리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개인이 수리가 어려운 소재도 대응할 수 있다. 소중한 운동화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수분해로 곤란하다면 전문점 의뢰를 검토하자. 운동화는 보관 방법을 조심해야 가수분해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화의 가수분해를 막기 위한 대책법에 대해 소개한다. 운동화 가수분해는 공기 중수분, 즉 습기 등에 의해 일어난다. 때문에 습기 대책을 확실히 함으로써 가수분해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나무슈키퍼는 운동화 형태를 유지한 채 적당히 수분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다. 또 신발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신발장 자체에 제습제를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운동화는 평소 신음으로써 소재 안에 있는 공기가 바뀌어 가수분해가 일어나기 어려워진다. 오랫동안 운동화를 신지 않고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지고 있는 운동화는 로테이션에서 균등하게 사용하자. 개 중에는 컬렉션이나 보관용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로테이션을 짜서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신지 않는 운동화는 진공팩을 사용하거나 실리카겔 건조제를 넣어 습기를 피하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자. 끝!